동몽선습 동몽선습 천지지간 만물치중의 유인이 최귀하님 소귀호인자는 이기요오르냐라 시코롬 맹자왈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 별하며 장유유서하며 부부유신이라 하시니 이니풀지요오상이며 즉 기위 금수이 불어누리라 연즉 부자자효하며 군의신충하며 부화부순하며 형우제공하며 부부부인 연후에야 방가위지에 이누리라 동몽선습 동몽선습 천지지간 만물치중의 유인이 최귀하님 소귀호인자는 이기요오르냐라 시코롬 맹자왈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 별하며 장유유서하며 장유유서하며 부부유신이라 하시니 이니풀지요오상이며 연즉 기위 금수이 불어누리라 연즉 부자자효하며 군의신충하며 부화부순하며 형우제공하며 부부부인 연후에야 방가위지에 이누리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